발레의 성악, 판토마임 마임 좀 봐야죠 풍선 있어요? 제가 집에서 가져온 건 절대 아니고 자존심이 굉장히 쎄세요 이거 내가 준비한 거 아니다 한에서 하는 거다 그거를 깔아놓고 토지는 많아요? 이런 것도 약간 양방이 있구나 난 이런 거에 진짜 믿고 지금 좀 아쉬운 건 의상 색깔하고 겹쳐서 좀 약간 안 살 거 같다는 아니야 본인이 준비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풍선은 가만히 있네 좋은 길었다 오오오오오 이야 오오오 이야 진짜 제이의 채플링이네 옛날에 뭐 저기 딱 어 깜짝 저 누구한테 vault 오잉 대는 대다 돔 뿌 아무pla